여기 엄청 추워야 여러분들 빨리해라 뭐 작전해 10만 찍고 싶답냐 아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쉽답냐 수리 단순히 산을 가고 싶답냐 맨날 찍고 나이 잡을 수 있습니다 10만 충분하지 너희가 버티겠냐 버틸 수 있겠냐 야 부자 들고 들어가 피 왜 피 어 괜찮다 이거지만 방송하자면 이 정도가 하던데 아 존댓게 지금 작전해야 하랍니다 야 이거 농정범인데 어? 농정범인데? 난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 존나 추워 나 진짜 이러고 한 시간에 물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진짜로 그럼 신발 찍을 수 있어 날씨가 떨어지니까 농정범인데 이거 예? 야 예수는 뭐하냐 인마 아 예 괜찮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는데 괜찮나? 뭐한 남자아이가 이 새끼 너무 반말이고 지금 어이거 깝지노 시랄 하아 하아 근데 코트같이 상태가 안좋습니다 하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요 지금 이 보통 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거 문 닫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 와 큰일 줄 아십니까 어 그래 하아 할 수 있습니다 철구가 안 돌아왔네 예 가겠습니다 하아 하아 왜이냐 지금 위치적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뭐하노 얼마인데 알갓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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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병실을 해봤습니다 제대로 좀 한번 해봐 오늘 예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 진짜 한 번고 한 번 마인드로입니다 저 타이어 끌고 삼으로 간다는 마인드로입니다 저 이 새끼 메가직 끌고 가겠습니다 아니 병실가 많이 바뀌었네 힘들게 한다고 발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오오오오오오 발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주일씩 일랑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무리로 거품형이 거기로 숨어만 돌아야 되는데 아니겠습니까 오우 그래 심한 집으로 하자 거기 그러나 그리고 딸 vivo 멍τό 사기도 해야 하지 에이 잠시만요 철국 감 돌아오구나 철국 감 돌아와 철국 감이 왜 저러가는지 모르겠어 아니 다들 안 춥나? 다들 괜찮은 것 같은데 뭐지? 진짜로? 아니 근데 지금은 모르는데 조금 있다가 진짜 여러분들 저도 이거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지금 엄청 추워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옷 입으라고. 일단 옷 입게. 뭐야 옷 다 입는 거야? 옷 입어도 돼? 저녁 상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멤버들에게 상담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는 뭐 저녁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몸뚱아리가 우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산 탄다는 마인드입니다. 근데 멤버들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다수기열에 대해서 뭐야 옷 또 왜 다 입어? 다 갈 거 아니야? 다시? 안 하는 걸로. 저는 할 수 있겠지만 멤버들 멤버들 다수기열에 의해서 안 하는 걸로. 지금 옷도 다 입었고 갑니다! 네? 가는데 옷을 왜 입어? 갈 때 벗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철구야. 그 얼음 좀 더 깨가지고 니가 마지막으로 입수 한 번 딱 하고 끝내는 걸로 하자.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다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니가 그냥 대표로 야 누가 빅트박스 아니야 빅트박스 누가 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얼음을 옆에서 좀 깨주고 준비하자. 줄 하나 잡아가 빠지면 못 올라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담가가 오늘 못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좋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부했습니다. 오늘 얼음 조금만 더 깨우고 들어가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분만 치겠습니다. 이분만? 이분만 치겠습니다. 좋은 숫자다. 이분. 이분만 치겠습니다. 근데 이왕 들어갈 거 다 같이 들어간 게 낫지 않냐? 어차피 비굴지 하난데? 편하면 다 같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 아 좋습니다. 당연히 못하지. 다 같이 들어가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시작한 거 끝을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조금만 들어가면 웃기기야 하겠지만 다 같이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야 철구야 준비됐냐? 예? 준비됐나? 저는 일단 들어갑니다. 일단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죽기 전에 담배 한 개는 괜찮지? 안 추워? 안 추워? 아이 안 추워지? 상남자네. 머리 다 얼고. 머리 다 얼었네. 아 추워.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 나도 옷 벗어야 되겠다. 아 근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진짜 오늘 죽여 달라고 했었는데 너무 추워요 근데 진짜. 이게 웬만하면 하겠는데 그런 날씨가 안 돼. 서울이랑 엄청 차이가 나네. 오늘 가운더가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맞아? 어. 가운더가 장난 아니에요. 꼭 그걸 내 앞에서 벗어야 되나? 아 서울이 뭐야? 서울이 뭐야? 왜 앞에서 꼭 네 고추를 봐야 하지 내가?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찌보면 자기 이제 그 상태가 너무 이제 좀 딱 보기에도 너무 추워보이니까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예. 팬티 아니지? 아니 뭐하냐?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약간 창현이는 별로 안 추운데 하는 눈빛이. 표정인데. 별로. 형이 나만 돕나? 이러면. 아 나도 추워. 나도 춥긴 추운데 애들이 추운. 애들이 춥다고 하니까 이게 추운 건가? 더 추운 거 같기도 하고. 야 철호 토박이라며. 아 저는 이제. 입수할 거야? 예? 입수할 거야? 저 안 할 건데. 하하하하하하 캠석이랑 해봤다네. 아야야야. 들어가자. 아 맞아. 아 어렵게 좀 나도 입수할게요. 아 맞아. 왔습니다. 입수하겠습니다 저도. 상담자 이해종 왔습니다. 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형님 또 못 갔습니다. 나도 가는 걸 그렇고 3 대 3. 형과 이야기했습니다. 네. 형과 이야기했습니다. 3 대 3. 남수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마당의 시청자 수. 제가 수장으로서. 예. 입수해놓고. 시청자. 만 명씩. 아니 5천 명씩 오를때문에. 한 명씩 입수해가지고. 10만 명 채우겠습니다. 10만 명. 좋다. 오케이. 넌 계속 당겨져있고. 왜? 예? 5천 명 늘 때까지. 저는 받은다고 자켓습니다. 오케이. 그 마인드입니다. 어? 여러분 한 명당 5천 명. 다섯 명당 5천 명입니다. 한 명당 5천 명. 5천 명. 한 명당 5천 명. 한 명당 5천 명.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니가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안 주고 자신 있나. 니가 맨 그래도. 시청자 수장이 아닙니까? 10만 명 음식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니가 맨 마지막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일 기대가 없는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기대가 없는 건 저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보기 교관님이. 교관님 제가. 영수의 수상이야. 저부터 안 해봅시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보기 좋다.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다 이바이버로. 다 이바이버로 저하도록 하겠다. 자 방제를 바꾸도록 해라. 제가 바꾸겠습니다. 일단 방제 바꾸고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5, 6, 3만 딱 정확하게라 합니다. 갑시다. 야 알라보려 준비해라. 야 빨리. 내 차례 때 알라보려 내 차례 때. 내 차례 때. 제발. 여기서 가위바위보 하고 정확하게. 아 여기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일 잘ẩn다. Hold. real. 사람 쉽게 안준드다. 안준드다. 내가 이놈아. 떴졌어요. 됐나? 안 보이죠 화면에. 응 됐다 됐다 된 거 같은데? 됐다 됐다 네네 일단 튕긴 거 이거 안에서 튕긴 거라서 발빨 틀어! 시원하러! 시원하러! 가난지 아이가! 이 놈도 아이가! 와 쟤 키로 오늘 오지게 한다 키로 오지게 한다고 계속 튕겨가지고 튕겼어 방에서 터진 건 어쩔 수 없어 10만 못 찍어 못 찍을 거 같은데? 야 근데 야방 10만원 지울 거 없었어 야 바꿔 너? 다 조심해 너로 들어가 딸집어 들어가 야방 찍을 수 있어 난 한반만 인정 아 지금 솔직히 오바야 한 번 터져가지고 시간대가 존나 예반데 응? 응? 시간대 존나 올라가져간대 시간대가 존나 올라가져간대 시간대가 존나 올라가져 지금 튕겨가지고 오아가지고 이거 들어줘 이거 들어줘 이거 들어줘 이거 들어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알람 보내고 조명 조명도 옮겨줘 응 자 빨리 준비해놔 빨리 예 5천명에 한 명씩 한 명씩 아니 진짜 아니 진짜 근데 국한 주물면 입수가 끝이죠 그렇지 이렇게 하자 지금 내가 볼 때는 매니저 조명 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 솔직히 10만명 가면 물이야 그쵸 내려면 이거 5천명 진짜 찰라그러면 진짜 가 진짜 5분 넘을 수도 있어 괜히 하다 부산 생기니까 한 명씩 진짜 자기 뜻대로 그냥 입수하는 걸로 하자 마지막으로 오케이 그게 나을 거 같아 여론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 같아 괜히 어 뭐야 시장 오자 그게 맞는 거 같은데 어 몸 생각도 하고 어 됐어 됐어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옥토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 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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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가서 불어붙고 나오는데 에헤헤헤이 하.. 추 근데 진짜 너무 춥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그럼 저부터 할게요 오 오 오 오 오 야 저 사람 로보트제? 아 추워 어차피 할 거면 해 빨리 하자 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근데 로보트 같은데 이 사람 너 들어갔다 하면 나오면 되나? 아직 될 수 있어야 돼 어? 아니야 들어왔다 나와야 돼 남순이 얼마나 있을 거야 쫄았어? 어쩌라고 얼마나 있을 거야 너 하는 거 봤어 오케이 야 참 그거 미친세기 준비운동 하고 가야 됩니다 준비운동 근데 다 같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씨발 후 야 딱 스테입이 맨날 다 들어와야 프랭글이 좋을 것 같아 레전드 쓸 거 하나 생각나서 다 같이 뛰어 다 같이 입소 어렵게 해줘 네 역시 호캉이 비그즈답다 와 엄청나구만 와 레전드 이거 안 입어? 어? 모르겠어 손을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이쁜거 아니야? 이쁜수도 있어 니 아까 불 왜 났어? 야 막대기를 한 번 더워봐 어 막대기 어 막대기 어 괜찮아 괜찮아 됐다 어 넣어봐 태현아 태현아 슬리퍼 있는지 한 번 체크해 줘라 슬리퍼요? 어 오 깊다 깊다 깊다야 아 근데 여기 있으신데? 아 그럼 시원카 안되네 다리는 들어가겠네 아 입수가 다 안되네 어? 입수가 다 안되네 그래 들어가서 이렇게 꺾어야지 몸을 어 내가 들어가 볼게 나와봐 어 장구랑 혼자 들어갑니다 우와 우와 좀 넓혀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 충분해 다 들어갈 수 있어 구멍은 좀 넓혀야 될 것 같다 어 우와 발이 발이 이상해 발이 이상해 우와 아 좀 더 넓힐까? 아니야 아니야 넓힐 거면 좀 더 어떻게 되나 제가 좀 받았을까요? 제가 할게요 우와 패딩 먹고 우와 다친다 다친다 아 우와 진짜하게? 하얗지 야 미쳤다 우와 야 존망 아니다 야 존망 아니다 나 미친다 존망 아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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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아와 이 새끼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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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까리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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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안돼 창권라 통과 야 야 야 이거 아니야 하지마 얘들아 하지마라 이거 나와 나와 왜 이래 남순아 들어갈거야? 야 하지마 이거 그 다음 누구야 그 다음 누구야 할 사람만 해라 진짜 다친다 진짜 위험하다 야 야 야 야 쇼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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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룡 가자 야 잠깐 잠깐 아직 시청자 안찼다 3,000명당 한 명씩 하자 3,000명당은 좋습니다 그 다음 타자 이소룡 가자 소로가 할 수 있다 쇼타임 한단 준비 된다 우와 대단하다 소로가 안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안하면 나랑 가라 시발 남대나 그래 이 거야 하여간 그게 아니고 안하면 나랑이가 그래 가자 이 씨 울어갔다 아빠 아빠 사랑해요 들어가면 됩니까 소리 대부분 안들어 뿌직뿌직 소리 났는데 어 어 주저히 하세요 진짜로 빠지면 돼 이 인마 씨 어 따지면 되지 이 새끼야 빠지면 돼지 빠지면 돼지 빠지면 돼지 말이야 두 가지 또 마지막에 입수합니까 3,000명씩 사용 다 해야되는 거 아이가 어 역시 부부 가요 빨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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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 마 마 생각보다 어렵지 어 아 아 보게나 보게나 이따 물어봐 이 개새끼야 보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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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하 으아아 아 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 야 다음 중간에 기다려 아직 안들어갔다 특판에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 야 보이시는거야? 나 혼자야! 이게 왕만 가도 되겠다 좋됐다 이거 어찌 살리노? 야 다음 다음 필요해 다음 이거 어찌 살리노? 이렇게 해봤자 괜찮다 어찌 살리노? 어찌 살리노? 못하겠다! 야 괜찮다 아직 2천명 남았다 아아 차면 들어간다 차면 들어간다 차면 들어간다 심하면 2천명 남았다 좀만 참아라 야 차면 들어간다 이만거라 참아라 다 됐건다 다 됐건다 다음 타자 코드로 간다 다음 타자 더 코드요? 코드 넓혀야 되는데 충분해 이거 깨실거 같아서 내가 아까부터 자꾸 나왔던 이유가 모르거든 계속 눌렀습니다 안주다 인마 그만해라 인마 그만해라 그만해라 나와봐 나와봐 그만해라 그만해라 어 왜 깨실거 같아 난 앉아서 들어갈게 그만해라 그만해라 야 코드 들어간다 그만해 코드 형 다친다 몸살난다 몸살 그만해라 또 일주일 휴박이다 개새끼야 간다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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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들어간다 형아 형아 껴서 안들어가 나와때 조심해 살 나와때 살 조심해 나와때 살 조심해 잘했다 나 좀 끌어줘 야 씨 설마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진짜로 남자가 나님 다음 타는 누구이야? 2, 2, 2 야 코드 피암 피암코드 왜이러냐 야 다음 타는 누구야? 다음 타는 누구야? 다음 다음 내가 간다 마지막엔 다음 내가 들어간다 2천 명 남았다 2천 명 잠깐만 내가 잡았다 잠시만 아... 코트 아... 아... 옆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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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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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유흥 씨 상당하자! 김성태! 보여주러! 1500명 남았다! 가자! 1500명 남았다! 1500명 남았다! 1500명 남았다! 와... 여덟꽃나! 와... 김성태 남았다! 형태란다 가자! 1000명 남았다! 1000명 남았다! 1000명 남았다! 가자! 73,000명 남았다! 73,000명 남았다! 73,000명 남았다! 아니 멀었다! 가자! 아... 성태 간대! 가까이 와! 가까이 가까이! 잠깐만 들어와! 저거 들어와서 가까이 있어! 안 보여! 성태 너무 빨리 벗은거 아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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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안 된다! 1000명 남았다! 건들지 마라! 야 건들지 마라! 이거만 벗어라! 건들지 마라! 이거만 벗어라! 이거만 벗어라! 야 1000명 남았다! 힘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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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건 벗어라! 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직 아닌데... 30명! 아... 300명 남았는데 300명! 개새끼야 인마... 얼마나 죽은데? 아악! 야 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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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엔터! 야 미쳤다 진짜 야 도라이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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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직 아니다 아 좀 들어가자 이제 좀 들어가자 방탄소년단 사모가 알았어 야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자 나 바라놨다 지금 승재야 지금이다 입수해라 야 상대 미쳤다 안 들어갈라는데 가다 비글자 기사님 안 돼 지금이다 할 수 있다 너희는 비글자다 자부심을 가져라 야 자 엽 버려 임마 버려 그리우나 좋다 어 와 킴 성재야 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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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죽는다 턴가 빨리 가 aju 다 와간다 보여주라 이키야 이키야 빨리 왈로 다 와간다 자 다 와간다 다 와가 다 와간다 야 가자 한 수 있다 한 수 있다 이키야 안 벗겨진다 가자 자 멘베이그 아직 아니다 가자 야 와간다 자 두세게 여기가 안 돼 가자 남수 해가 남수 해가 이키야 누워서 죽다 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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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아 생명이지 하나 둘 셋 여섯 어떻게 들어가니까? 지금 몇명이야? 시청자 몇명이야? 7만 7천 7만 8천 7만 8천 대 들어가면 된다 7만 8천 마리입니까? 7만 8천 남수 야 하 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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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자 줘봐 이제 형이 해줄게 왜 오게? 남순 왜 오게? 어디 가? 7만8천! 아승기야! 할 수 있어! 야 친구 내껏다 얘들아 남순아 바지 벗어! 바지 벗으면 시장차 차더라 안 돼! 찬다 그렇지! 벗는 척해! 그렇지 찬다 찬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조명 때문에 그렇지 찬다! 7만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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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팔만 됐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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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확실해 이 개새끼야 들어가!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지나간다! 빠지! 더 들어가! 아승기야 아직 팔만 안 됐어 아직 팔만 안 됐어 7만9천이야 씨발라라! 하하하하 야 이거 아니다! 팔만 됐어 방금 됐어 됐다! 남순 성과! 으아잇! 으아잇! 족구 나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그 새끼가 왔다 아직 아니다 니 들어가려면 멀었다 예? 가자! 저것 좀 틀어줘 겨울왕국 OST 있지 족구야! 가자 오랜만에 족블레이드 한번 가자 예? 족블레이드 간다! 아 잠깐만! 겨울왕국 틀어주고 리액션 가자! 한 번 하고 가자 겨울왕국 리액션 하고 가자 씨X 저기야 눈 좀 뿌려줘 눈 좀 뿌려줘 할 수 있다 내 손도 찍자 간다 계속 뿌려줘야 돼 계속 뿌려줘야 돼 알지 할 수 있다 야 문수 틀어놔 형이 들게 형이 들게 야 너 손 내다 저거 아깐 다쳤어 눈 좀 뿌려줘 얘한테 저거 계속 뿌려줘 구하라고! 구워! 족블레 저거 하잖아 저울왕국 오해 그거 구워! 겨울왕국 하라고! 리액션 해! 구워! 어? 구워 틀었잖아 구워! 구워! 겨울왕국 해! 빙신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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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 열심히 더 열심히! 족블레이드 오랜만에 돌려줘! 저기 사장님 분수 좀 틀어주세요 사장님 분수 좀 틀어주세요 방송 보고 있잖아요 분수 틀어주세요 빨리 분수 아니 분수 좀 틀어줘 분수 좀 틀어줘 분수 분수 빨리 분수 분수 틀어줘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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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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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빨리 분수 빨리 그만해 야 민병현 빨리 아직 8만 2천여 8만 5천여 분수 사장님 분수 할 수 있다 분수 떨어져 만수 분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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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왕국이다 들어갑니다 드디어 죽고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가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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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왼쪽 빨리 들어가자 네가 대통령이다 고생했다 어떻게 손 다쳐서 괜찮습니다 형님들 솔직히 인정? 재밌네 이게 원초재미지 인정? 인정 분수 타이밍 지렸고 분수를 누가 틀어줘야 되는데 겉포기 지금 못 들어갑니다 하다가 손 다쳐서 손 다쳐서 안 뜰 것 같아요 어떻게 얘 손 엄청 파였어요 지금 저도 들어가면 되는데 손 다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안 돼 그래 그래 내가 잡을 거니 걱정하지 마 들어가 그래 그래 여러분들 겉포기가 진짜 고생했어요 이제 막 수고기 없었으면 ㅈ 됐다 그럼